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집사 푸딩 띠에요 아 나 또 룸이 없으니까 헷갈려가지고 나 이거 습관돼서 아 뒤에 룸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늘 할 거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 올렸죠? 파워 박살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명령어를 쓰시면 이렇게 폭탄이 생겨요 터지죠? 와우 자 이 폭탄으로 특정 스테이지를 터뜨릴 수 있더라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맵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. 건너뛰기 아 위에 되는 거 하나 아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여기 부사지거든요. 잘 봐요. 이걸 부숴볼까? 보고 싶은데 나 밑에서 부사진 거 하나? 와우 이거 뭐야? 와우 탱탱볼 탱탱볼 아까 뒤에 있는 거 부샀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제가 부숴볼게요. 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네. 여러분 안 가고 뭐해요? 가고 싶은데 길이 없네. 네. 그렇지 가자 그렇지 다 떨어뜨렸고요. 어 없어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자 이렇게 맵 하나 삭제 완료. 아 이거 된다 이거 이거 오 오 이거다 이거 이거다. 이거 진짜 재밌다. 자 갑니다. 시작하는 거야? 그렇지 폭살난 거 봐. 와 와 이거 완전 덩어리로 떨어졌어 바닥에 와 대박 와 와 아 겁나 신기해 진짜 나 이거 진짜 놀랬어. 잠깐만 이거 부사져서 못 가는 건가? 어어 이게 원래 이렇게 넓었나? 잠깐만 이게 원래 이렇게 어 이게 원래 이렇게 넓었나? 아닌데 돌아가는데? 어 왜 저래? 원래 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자네야 자네. 내가 부순 거 자네. 이거 부술 거야. 아 아 간다 오 안 돼 오 오 대박 우와 대박 여기 떨어졌어 이제 큐브는 그만하고 잘 봐 나 어디 있게 오빠 뱅글뱅글 아 잠시만요 자 이거 뱅글뱅글 부숴었어 와 아 저것도 부술 수 있구나 이것도 부술 수 있어 우와 신기하지 몇 명의 친구들과 아 이거 부숴버려 그렇지 와 와 오 다음 안 돼 자 이거 부수는데 조건이 있어요. 일단 블럭이 얇아야 되고요. 공중에서 돌아가야 되고요. 어딘가에 고정이 돼 있으면 안 돼. 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올라가자. 5 4 3 2 1 아 여러분 원래는요. 이런 거예요. 방금 네온 없어진 거 봤어? 자 여러분 보세요. 없어진 거 오 진짜 진짜 없어졌네. 아까 여기 있었지. 근데 없어. 봐봐 이게 0수가 딱 될 때 가운데로 쑥 들어가면 돼. 알았지? 2 1 땡 아 됐다. 됐다. 이게 0이 되고 딱 내려가면 돼. 0이 되고 알았지? 1 0 지금 맞지?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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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. 쉽지? 이거 일단 푸르딩딩 응. 마지막 링으로 맞죠. 마지막 링에. 마지막 링으로 일단 나한테 폭탄 받다가 왔다갔다 하는 거 봐. 아 나한테 어 됐다. 봤어? 아 나 있었어. 이제 벽에 붙여. 벽에 붙여. 벽이랑 폭탄 붙여. 어 아니야 아니야. 겹쳐 겹쳐. 겹쳤는데? 어 왜이래. 막 흔들려 이상해. 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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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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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아 나 어떡하랬어. 와 어떡해. 이야 저 세 번째 솔라 시스템. 목표를 부착했다. 아 저 행성 같지만 어 주황색 주황색. 여러분 이거 부사질까요? 안 부사질까요? 너무 기대되는데? 여기서 내려가면서 어 부쌌다. 부쌌어. 어 부서졌어. 부서졌어. 봤지? 어. 부서졌어. 자 이제 위에 한번 가서 볼게. 어떻게 돼있나. 자 또 부수겠습니다. 너무 뚫렸어. 어. 응. 또 부서졌지? 아 또 부서졌어. 뭐야. 왜 이렇게 많이 부서졌어? 아 뭐야. 한 조각 밖에 안 남았어? 태양이? 아 뭐야 이거. 부술 것도 없잖아. 아니 그냥 이거밖에 없어. 끝났어. 아니 이 맥은 누구나 부술 수 있는 맥. 아 이 왕까지만 하는 동그라미? 이거만 하는 거야? 그럼 내가 띄고 부르다 Sheriff. 안 떼어? 우리 재건 많이 부섰다? 그니까. 여기는 벌써 절반 이상이 날아갔는데? 어? 이거 부서진다. 무적 사줄게. 봐봐. 무적 사고 링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겠어? 여기 링 안으로?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어. 가만히 있어. 다다갔어? 나한테 왔어. 아니 아니요. 오빠한테 있어. 나 갔다 갔다 갔다. 나도 있어. 그대로 있으면 돼? 어. 가만히 있어봐. 3, 2, 1 나갔다. 우리 푸딩이가 해냈어요. 나도 간다. 드디어 터뜨렸다. 나도 간다. 아니 근데 있자 이거 링 저렇게 퍼뜨리면 링 고장난다? 링이 멈추더라? 고장났는데? 고장났어? 돌아가다가 말다가 막 그래. 겁나 웃기네. 가 가 가. 됐다 됐다. 친구야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친구야? 링 부사? 2 1 2 그렇지! 돌아가는 거 봐. 네 완전. 자네들이 하루도 다 떨어지네. 이것도 신기한 현상이 있어. 몇 번 도전해야 돼. 들어봐. 어? 네온파트 전부 없앨 수 있거든 한 번에? 아 진짜로? 근데 점점 네온파트 없어지는 거 같지 않아? 어 없어졌대. 없어졌지? 없어졌지? 오! 어떤 스위치 잘 건드리면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어 이거. 어딨지? 탑쯤에? 어 닿아! 어떻게 없어졌어? 뭐야 뭐야! 맞지? 맞지? 얘들 어 뭐야! 없어졌잖아! 다 없어졌지! 그러니까 가운데에 핵이 있나봐. 불법 핵 말고 중심축을 이루는 핵. 그 핵을 폭발시키면 아마 다 없어지는 거 같아. 도둑 달라나? 해볼까? 기다려봐. 아마 이게 중심 핵이 가운데 있을 거거든. 이쯤에 여긴 안 됐네. 어! 없어졌어! 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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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없어졌어! 아 맞네! 역시 가운데 핵이 있었네. 레이저가 다 없어졌어. 움직이던 거. 깔끔해졌네. 아 신기하다. 보자. 야! 대박. 와... 여러분 성공했습니다. 성공! 엄청나! 전설이다 헐! 이거 1층에 나왔는데 한번 해볼래? 0초에 점프해서 박치기 하면 돼. 오빠! 해! 꽃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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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죽겠어! 아니! 와 대박! 아니! 한 칸 빼고 다 떨어뜨렸어. 자 여러분. 이거 여기는 어떤 걸 부술 수 있냐면요. 먼저 여기 보면은 날개가 있어.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. 봤지? 봤지? 아 이거 아니네. 박치기 해야 되나? 아 이거 아닌데? 레이저에다가 하는 거야? 간다. 아 시간 얼마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. 요거? 봐라! 성공! 난 안 보이는데? 전부 다 없어진 거. 내 화면 봐봐. 근데 내 운대만 그래 보이나봐. 자 여러분. 오늘 영상은 여기서 촬영 종료하도록 하구요. 아니! 주정수지구가 10만 원! 10만 원! 아 빨리 방송 끝내야겠다. 더 구원 하기 전에. 자 그럼 이만 짓바!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